불리야 엄마 봐봐 엊그제 브로링 했지? 브로링 했지? 불리 리본 맘에 들어? 라비? 라비 리본 맘에 들어? 음 맘에 들어요 불리야 엄마 봐봐 음 술 맛이라 좋은 술집도 가는데 아유 얌전하게 잘 앉아있네 아 객슨이 구하였군요 소금의 정체를 알려주자 계략을 꾸밉니다 엄마 봐봐 둘리 동영상 찍어주고 있지? 그치? 그래 그치? 진짜리 후에 만두를 먹으면 맞아요 암호와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둘리 뒤뜰에 안 나갈거야? 뒤뜰에 나가서 피피해야되는데 줄리 피피하고 엄마가 맛있는 캐럿 줄텐데 피피할까? 피피하러 나갈까? 뒤뜰에? 응? 자 나가보자 뒤뜰에 나가자 나은아 소리몬 떠나버려 갔다? 자 가자 비쩡이 데려왔네 비쩡이 데려왔네 피피하러 가자 자아